아.. 견장 리턴이라.. 그냥 4정도만 대충 붙인다는 느낌으로 쓸까? 굳이 리턴 작업을 해야 되나.. 벨트 해야 되나.. 일단은 아크인으로 밀고 생각해보자 첫 장이 리턴을 바른다.. 대충 4정도 붙여서 써야 되겠다.. 아.. 이거 안 될 것 같아..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보니까.. 카르마 2,0은 숫자도 부족하고.. 대충 4정도 붙으면 써야 되겠다.. 92.. 실패.. 실패.. 아.. 이거 주문해온 적이 맞나? 아니.. 이거 20억 있는 거 다 써야 될 것 같은데.. 부하공 10억이잖아.. 이게 더 싸게 먹히지 않을까.. 지금 해봐야.. 5억 썼는데.. 살리는 것도 박수.. 아.. 그냥 일일이.. 갑자기 몰려든 후에.. 굳이 할 필요 없었는데 말이지.. 어.. 0-3 마력성.. 롱-6-0-1 실패.. 실패.. 와아.. 0-6.. 0-6에 뭐야.. 아.. 0-6에 러그는 없네.. 0-6 샵.. 그럼 이제 이걸 리턴하는거지 리턴 아하 6,900원 아 6,900원 예 0,1올랐어요 0,3 아 그냥 이거 가져갈까 솔직히 0,78이거든요 기본이 0,9에 럭이 있는데 힘,7에다가 그냥 가져갈까 요정도면 요정도만 할까 지금 부리지 말고 리턴,코턴 아니요 가자 요정도만 쓰자 0,4 붙였잖아 0,9올랐다니까 종합적으로 럭도 서비스 롤럭 아 아 너무 안되네 30% 아 이거 실화 아 또 20년적 사러 가야돼 아 이거 너무 안발린다 아 이거 좀 있으면 5,000원인데 아 이거 좀 생각하시던데 그리 순백이 더 싸게 먹힌다 3,000,000원 6,000,000,000,000,000,000,000 어림도 없는데? 아 0-1 마력력 아.. 쉿 쉿 0-2 아 진짜 안발린다 감상 1-3 1-3 게임 2-3 앨범 2-3 게임 2 2 아 4나 6 한번만 붙으면 마음이 편해질텐데 아 하나도 안 붙었네요 아 예 공화 안 붙어요 4나 6 아 마력이 놀고 건이 없는데 어 이거 대충 썰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겠는데 아 30개 부견바네 0 3 0 1 아니 푸하꽁 사는게 더 싸겠는데 아 늦었네 이 정도까지 왔으면 오기로 하는거 아니야 아 사나위가 아무나 붙여가지고 리턴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견장은 부하꽁 벌려가지고 한번만 이제 나와라 많이 발랐다 아 공기 아 공기 아 이거 결국에 못 만들겠는데 안될거 같은데 노을공원이 없는데 아 아 푸하 견장은 해야되는데 근데 견장은 이게 부하꽁이 안벌려가지고 견장이 되긴 되야되는데 아 공기 아 마력 6은 두번이나 붙었는데 아 또 공기 20개 밖에 안넘어 어 붙었어 붙었어 안붙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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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뒤에 붙었어 공격 붙었어 공 4분 붙인다 트라이 트라이 조전 공 1올랐어 봤어 봤어 아 만족할까 그냥 공 6에 공 3인데 공 9 오른걸로 만족해 리턴이 없어 이제 대신에 럭도 올랐어 만족하자 그냥 그래 공 6에 공 3이면 공 9 오른거 아니야 요정도면 만족하자 도전 성공 둘다 공 9네 이제 나머지 하나 나머지 생각을 잘해야돼 넓고 온도 별로 없어 이러면 얼마 쓴거야 한 30억 쓰지 않았나 벌써 리턴 하나에 6900원짜리 한 20장 쓰자고 아 너무 개하고 오 손 넘는다 아 이건 아니지 도전 가라 아 아 아 마이 갓 06 오 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 굿 굿 06의 럭 문제는 놀봉원이 없다 여기 06 06 06 06 끝이야? 놀공원 없는데? 아 이거 참 0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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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아쉽네 결국에 다 완성은 했네 그래도 투하권 보다는 낫다는 걸로 맞축해야지 얘가 78이 기본 베이스 78에 주소대 103인 베이스거든요 이제 78이니까 09에 럭3 아 09에 럭2 인트3 덱스4 힘7 요거는 기본 베이스가 90인가요? 09에 럭3 요거는 011에 럭3 힙럭2 요걸로 만족하자구